교수님 이거 광고 하셨던가 기억나세요? 그리고 교수님이 그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먹어보고 효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셨는데 녹용하고 이 홍삼 성분 함유돼 있다는 천비고 이 두 개는 사실 저는 먹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먹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나는 그 얘기는 못 하겠어요. 내가 뭐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열심히 먹고 있고 먹어서 효과가 있다면 그때는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거 뭐 현저하게 효과가 있다고 아직은 말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 있어요. 분명히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피로도가 조금 덜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방송이고 사건 의뢰고 이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오히려 그러니까 일거리는 예전보다 느르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정록수 먹어서 그런 건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록수 먹으면서 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했던 거는 분명히 줄어들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이거 정록수의 효과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먹겠습니다. 회사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되게 감명 깊이거든요. 어떤 회사예요? 여기가 주식회사 정주라는 회사의 대표님이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네, 예. 이대에 거쳐서 57년째. 오래 하시네요. 네, 이어오고 계신 거래요. 그리고 아주 작은 소격이긴 한데 되게 자부심이 되게 많으시다고. 녹용 관련해서? 네. 실제로 뉴질랜드가 녹용이 유명하다고 해서 가족들을 거기 다 보내서 녹용을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직접 녹용을 수입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이런 형태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거 먹어보면 진하기는 엄청 진해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사장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좋긴 좋은데 이렇게 하시면 남는 게 뭐가 있냐고 이러다가 회사 망한다고 우리 다 밥주 끊긴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정도로 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요? 제대로 된 제품을 첫 제품으로 만들어서 승부를 걸겠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거 내가 한 얘긴데. 그럼 저 먹어봐도 되나요? 먹어보세요. 이거 상당히 괜찮아요. 오 교수님 이거 진짜 진하긴 해요. 진하죠? 이게 정록수예요? 진짜 진해요. 진짜. 굉장히 진해요. 한 회사에서 나오는 거죠? 네. 천비고하고 정록수. 네.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방송 녹화만 2시간째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먹어서 지금 조금 힘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최저가 찾으셔서 구입해도 좋다고 하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천비고와 정록수 다 인터넷 주문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080-288-8808. 080-288-8808. 이렇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곧 9월입니다. 추석. 네. 그래서 정록원에서 추석 선물 미리 주문받는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이 정록원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 보니까요.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추석에는 전화나 카카오 1대1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택배사들도 일감이 많다 보니까 정신없잖아요. 그리고 일찍 또 마감도 일찍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택배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타까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좋은 추석 선물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주문하시고요. 사건 의뢰 보고합니다라고 전화 주시면 더 많은 혜택을 주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많이 구입해 주세요. 사건 의뢰입니다. 오늘은 20대 후반의 여자분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의뢰를 구독하며 즐겨보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구독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출근 전 준비할 때나 퇴근 후에 마감할 때 하루 두 번은 무조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경찰에 신고하기엔 아직 애매하고 혼자 감당하기엔 무섭고 두려워서 이렇게 편지를 메일을 보냅니다. 유유 이렇게 적으셨네요. 일단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이고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고 가게도 같이 출근합니다. 직업 특성상 오후 4시에서 5시쯤 출근해서 새벽 2, 3시쯤 퇴근하고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여기서 산지는 좀 오래되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에 살면서 제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증거나 범인이 잡히지 않아 흐지부지 잊혀졌고요. 잊고 지내다가 최근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전 퇴근 후 집에 들어와서 씻으려고 화장실에 가는데 현관문 우유 투입구 아시죠? 동그랗고 작은 구멍문, 그 잠금장치가 화장실 문 앞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이상해서 이게 뭐지? 하며 동생한테 누가 들어왔었나? 하며 서로 공포에 떨었어요. 거기 있던 스프링이나 다른 부속물들은 또 안방 쪽 문 앞에까지 날라와 있고요. 누가 밖에서 엄청 세게 찾거나 친 거 아닌 이상 그 정도 거리까지 날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여자 둘이만 사는 걸 아는 건지 누가 이런 건지 알 방법도 없고 퇴근하고 하필 새벽 시간대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 무섭고요. 몇 달 전 겨울엔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왔었는데 저는 화장실에서 씻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누가 우유 투입구를 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새벽 시간대에 누가 우유 투입구를 여는지 너무 무섭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G유플러스 CCTV가 있대서 물어보니 옆집이나 주민들 사생활 침해라 복도에는 닿을 수가 없대요. 집 안에는 달아봤자 이미 그 범죄자가 들어왔으면 어떡해요. 여자 둘인데 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남자 하나를 물리칠 수도 없잖아요.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며 집에서 나가고 퇴근하는데 이게 딱히 증거도 없어서 신고하기도 애매합니다. 엊그제는 집에 나갈 때 전단지나 종이가 문틈에 껴놨는데 종이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매일 집에 오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집에 오자마자 창고나 세탁기 뒤 확인하고요. 김복준 형사님,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해결책 좀 주세요. 비슷한 사건 보며 최대한 따라 하고 있는데 막상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방지할 방법은 없는지 몰라서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김복준이 형사님이라고 그랬네. 우리에겐 영원한 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현직에 있을 때 형사가 좋은데 퇴직한 사람한테 형사라고 부르면 현직에 있는 형사들이 별로 안 좋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도 현직에 있는 프로파일러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형사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빌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냥 나는 범죄학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니까 그냥 위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아직도 경찰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강의하니까 그냥 교수라고 불러주든지 그것도 아니면 저 법학 박사입니다. 그냥 박사님으로 불러주세요. 그렇고요. 이거 내가 보니까 저거예요. 우유투입구 있잖아요. 문이 있으면 우유투입구에 딱 우리 마이크 요만한 동그란 걸로 돼가지고 열고 우유 집어넣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직도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아주 옛날식 복도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요즘에 나오는 어느 아파트에도 우유투입구는 없습니다. 네. 우유투입구는 이거는 아주 예전에 진짜 만든 아파트 문에다가 만들어놓은 건데 이거 우유투입구에다가 기계장치 집어넣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절도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다 퍼져갖고 이거 원래 있던 것도 전부 용접해갖고 다 봉인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집은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우유투입구 있으면 그거 완전히 철판 갖다 대고요. 용접하는 문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안쪽에다 해가지고 용접으로 아예 붙여버려야 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출입문에 대한 보안부터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은 투입구부터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정장치도 한 두 개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시정장치들은 이게 열을 가해도 열리지 않아요. 스마트키. 네. 왜냐하면 시정장치에 조금 돈을 들이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열쇠도 하나 더. 네. 좀 복잡하긴 하더라도. 복잡하더라도 스마트키 하나 누르는 거 하나 눌러서도 그다음에 이거 아날로그 형태지만 하나 더 만드는 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가실 때요. 아까 종이 같은 거 전단제도 끼워 넣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신발장이나 끈끈해서 줄이 같은 경우에 약간 끊어들 수 있는 거라든지 테이프 같은 걸로 해놓으시는 게 사람의 여부들을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단지나 종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택배라든지 아니면 누가 뭐 사람들이 전단지 돌리면서 진짜 이렇게 건들면 문에 흔들릴 수 있어서 바로 떨어져서 정확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제가 보니까요. 맞아요. 발로 찬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절도범은 아니라고 봅니다. 절도범이라면 우유투 있고 잠겨 있는 거를 발로 세게 뻥 차서 그 안에 있는 게 튕겨나갖고 동그란 거는 화장실에 떨어져 있고 그 안에 걸려있던 스프링은 안방까지 갈 정도로 엄청 세게 찼다는 얘기잖아요. 절도범이 그렇게 세게 차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절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나쁜 생각으로 그냥 부순다는 생각으로 발로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CCTV 안에다 달아놓으면 뭔 소용이 있어라고 얘기하시는데 요즘에 제가 아는 분들이 애완견을 많이 키워요. 그래서 애완견을 관찰하려고 집안에 움직이는 CCTV들은 그건 있죠. 아마 아실 거예요. 밖에서 볼 수 있잖아요. 안에 그 상황들을 볼 수 있어서 가끔가다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수시로. 네. 수시로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비싸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도 그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되면 알려드릴 텐데 이게 무슨 핸드폰으로 해서 앱만 깔면 돼서 뭔가 설치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집에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일단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는 수시로 우리 집 안에 쭉 각도 돌려가면서 휴대폰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외부에다가 지금 이분 설치하는 게 주변 사람들의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현관에다가 저 앞쪽 집 안 비치게 내 집 앞에만 이렇게 비치게 각도만 조절해서 CCTV 다르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맞아요. 방법을 위해서 다룬 거는 문제 안 됩니다. 그게 뭐 찍은 게 악용되는 거 아닌 이상은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할 거는 우유 투입구를 완전 용접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동그란 부분만 지지지지지지지게 해가지고 용접하면 세게 참으면 이거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철판을 아예 갖다 덧대어야 돼요. 지금 다 그렇게 해줬거든요. 예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우유 투입구 있는 집 때문에 절투 사건이 많이 나서 우리가 전문으로 용접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집집마다 아예 이만한 네모 반듯한 걸 갖다가 딱 안에서 대고 용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봉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돈을 얼마 안 들거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키일 거예요. 그것도 누르는 것도 누르고 그다음에 좀 귀찮지만 아날로그로 열쇠로 잠그는 시정장치 하나 더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 안쪽에서는 또 이렇게 딸가닥 거는 거 있잖아요. 쇄고리로. 그거 반드시 설치하시고. 그래서 시정장치만 해놓으시면 본인이 심정적으로 마음이 편해요. 맞아요. 저도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이렇게 문 닫고 아예 완전 잠금. 바깥에서. 작가닥 감은 거. 쇄거리까지. 쇄거리도 있고요. 그냥 아예 안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버튼이 옮겨지는 게 있어요. 아예 바깥에서 비밀번호 눌러도 안 열리게. 그러니까 그런 장치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느긋하죠. 집에 있을 때. 네.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장치들을 먼저 하시고 나서 또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불편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cctv라든지 안에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장치를 해놓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뭔가 포착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가차없이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네. 가차없이 그대로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거 부담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신고할 수 있어요. 왜요? 열 번이면 어떠고 백 번이면 어때요. 아니 그거 신고했는데 왜 맨날 신고하냐고 와서 추덜거리는 경찰 있으면 사건 의리로 연락하세요. 그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여성 두 분이 새벽 시간에 집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복도식이다 보니까 약간 겁도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계속 뭔가 사야 된다는 것도 저희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호신 장비 같은 거 조그만하게라도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하는 호신용구는? 삼단봉 같은 거? 아니요. 저는 약간 지지지지 거리는 거. 전기 충격기? 네. 그런데 저는 그거 권장상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오히려 뺏겨서 제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고유정에도 전기 충격기 검색했잖아요. 그거는 나는 여성분들한테 절대 전기 충격기라든지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를 호신용구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호르라기. 호르라기. 그다음에 후레쉬. 아 후레쉬 맞아요. 최고입니다. 여자들한테 후레쉬가. 하여튼 이거는 명백해요. 범죄 심리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범인들 죄 짓는 새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빛입니다. 네. 그렇죠? 소리하고 빛에 되게 예민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광등이라는 건 빛에서 자관한 거고요. 경찰서 경광등은 범인들이 빛을 싫어하는 심리에서 자관한 거고 그다음에 사이렌 소리는 범죄자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자관한 거거든요. 그게 두 개가 일리가 있고 이치가 있고 검증된 거잖아요. 맞아요. 호르라기 드시고요. 호르라기 저 집에 내려서 복도식 아파트 걸어갈 때 호르라기 두 분이 물고 가세요. 얘기하면서. 여기다 목걸이 걸어가지고 물고 가서 여차하면 빽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레쉬 아주 시원하게 큰 거 다 비추면서 가세요. 그리고 후레쉬는 앞만 비추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한적한 길을 갈 때는 좌우도 수시로 비춰보는 게 좋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발각된다는 건 포인트가 된다는 게 범인들한테는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 싫어하고 소리 나는 거 싫어하고 무언가 빛나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저는 사실 민폐된 공간이라면 권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이거는 오픈된 곳이잖아요. 그랬 때는 진짜 교수님 말대로 호르라기하고 후레쉬고. 후레쉬도 앞만 이렇게 비추고 가지 말고 짬짬이 좌우로도 비추고 뒤도 한번 비춰보고 이렇게 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 큰 문제가 있고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으면 신고하세요. 수시로 신고하세요. 신고 안 들어주면 그 경찰관 존재할 이유 없어요. 참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참 여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돼가지고 답답해요. 진짜 그래도 치안이 되게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나마 그런 나라가 이런 정도에 이르렀으니 답답한 거죠. 사실은 우유투입구에다가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촥 넣어서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가지고 와서 탁 걸려서 여는 거를 개발한 새끼가 이 도둑놈 있어요. 김 모식갱이라고. 내가 구속시켜갖고 절도만 스물 몇 개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교도소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그거 연구한 겁니다. 투입구에다가 기계 집어넣어가지고 뚝 들어가서 직각으로 탁 꺾여서 주르륵 올라갖고 탁 탁 하면서 문 여는 거. 죽었어요 그 사람. 그거 교도소에서 개발해가지고 우유투입구 도둑놈 1호입니다. 1호. 이름을 얘기 못하겠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우유투입구가 있는 거를 착안해서 그거를 교도소에서 개발했던 그 도둑놈이 있었어요. 죽었는데 이게 우유투입구는 지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전자장치 딱딱딱 해가지고 전자로 문 열고 이러잖아요. 핵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 그렇게 하려면 정말 장비값이 더 들어요. 그럼 도둑질하는 것보다 낫죠. 차라리 그거 특헌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영화나 드라마 그렇게 기술이 좋은 절도범들이라든지 범죄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안시설만 튼튼히 하시면 그렇게 걱정하실 거 없으시니까요. 우선 일단은 나의 집부터 든든하게 안전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딱 들어가면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처럼 안에서 딱 잠궈놓으면 밖에서도 죽어도 못 열게 해놓는 그런 상태면 내가 그 공간에서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스스로 보안장치 해놓고 안정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유투 있고 그냥 이렇게 동그란 데 용접으로 띠디디디디딕 해놓으면 발로 뻥 차면 뚝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예 안에서 그냥 덧대어야 돼요. 이것도 용접하고 그 위에다가 네모판단 철판 같은 거 붙여놓고 용접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되니까 완전히 봉인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얘기하지만 스마트키 그다음에 열쇠 이거 만드시고 안에는 고리 그리고 더 하나 그렇게 문은 다 해놓고 창문은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창문 시정장치는 철저히 좀 하시고 이렇게만 좀 많이 안정장치를 해놓고 내가 확인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드실 것 같고 오실 때는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프레쉬하고 호루라기 꼭 지참하시고요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그 부분도 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어떤 근거가 없는데 계속 불안해하신다면 이거는 본인이 좀 더 안정을 찾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지나치게 기우하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아버지나 삼촌 구두도 하나 갖다가 현관에다가 놓고요 남성 자켓 같은 것도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냥 옷걸이에 하나 걸쳐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경찰 모자 누구 줬더니 그 집에 가니까 그 모자가 걸려있더라고요 경찰 모자가 저 다시 꺼내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절도 목적으로 발로 찬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절대 절도할 놈이 그렇게 발로 뻥 차가지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진짜 은밀하게 들어올 사람이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유의하시고 또 저희 지금 얘기 나눴던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후레쉬하고 호르라기 꼭 사십시오 네 다른 사연이라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항상 저희 사건 의뢰로 보내주세요